안녕하세요. 강미은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요즘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가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믿겨지십니까? 왜냐하면 너무너무 많은 업체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 수치를 보면요.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나, 어디 걸 믿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여론조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랬던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 한 언론사가 매주 진행해오던 여론조사를 돌연 중단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입장문을 내기도 했죠. 특정 후보 측과 지지자들이 윤 후보에 크게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되니까 정치적 압력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중단시켰다는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죠. 해당 언론사는 입장문을 통해서 어떤 외부의 압력도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의혹 제기는 억측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래도 사람들이 어 왜 이렇게 됐지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죠.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대선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여론조사 중단이 이렇게 정치적 논란을 크게 불러일으켰다. 이건 여론조사가 한국 정치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제가 화면에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쭉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뭐 들쭉날쭉입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또 두 명을 상대로 가상대결 했을 때와 세 명 상대로 했을 때와 야권 후보들끼리 했을 때와 여권 후보들끼리 했을 때와 뭐 정말 제각각으로 다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과거와 비교해서 1.1% 올랐다 1.5% 올랐다 사실 이런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1.1% 1.5% 이 정도면 주로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누가 이겼다 졌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차범위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론조사를 사실 맹신해서는 안 되죠. 특히 다른 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서로 비교해서 누가 얼마 올랐다 누가 얼마 내렸다 이건 정말 위험한 해석입니다. 교차비교라고 하죠. 다른 조사기관에서 했던 결과를 가지고 교차비교하는 것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왜? 같은 시기에 조사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유선전화, 무선전화의 비중, 전화한 시간, 재접촉을 어느 정도 시도를 했느냐, 선택지가 몇 개였냐, 사람이 조사했느냐, ARS가 조사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한 것이라야지 비교 대상이 되는 거지 전혀 다른 조사기관이 했던 조사를 놓고 아 뭐 이 후보는 얼마나 올랐네, 저 후보는 얼마나 내렸네 이렇게 말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론조사는 좀 상대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한 걸 놓고 이렇게 같은 회사에서 한 걸 시간별로, 시간대별로, 날짜별로 이렇게 맞추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업계의 문제가요. 여론조사 업체가 너무 난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한국이 여론조사 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76개인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수주하는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그리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덤핑 수주하기도 합니다. 싸게 해줄게, 싸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론조사 업체가요. 자기에게 수주를 해주는 기관의 불리한 결과를 내기 쉬울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먹이를 주는 손을 물지 않는다. 먹이를 주는 손을 물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이 너무 많고 수주 경쟁 심하고 덤핑 수주까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조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전화 안 받으면 재접촉 시도하고 그래서 처음에 뽑아놨던 표본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는데 그 절차 다 지키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제대로 지키지는 회사가 몇 개나 될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 지지율이 며칠 상관으로 널뛰기를 합니다. 널뛰기. 그래서 뭐 여기선 2위 했는데 저쪽에선 10위. 들쭉날쭉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와 정당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정말 널뛰기를 하는 거죠. 널뛰기. 그래서 최근에 조선일보가요. 홍영림 여론조사 전문기자 겸 데이터 저널리즘 팀장이 최근 열흘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대선 여론조사 18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7월 23일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자 조사 결과가 회사마다 다르고 같은 회사 결과도 들쯍날쭉하다. 그리고요. 7월 들어서 22일까지 3주일간 공표된 대선 여론조사만 해도 40개. 40개. 여론조사 남발 현상입니다. 대선 여론조사 남발. 자 5년 전 대선은 어땠나? 2016년 9월 한 달간 공표된 대선 여론조사 13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슷한 시기인데 40개. 그래서 5년 전보다 3배나 더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믿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조사 회사나 조사 방법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요. 정치권이나 대선 주자들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나온 걸 부각시키죠. 그런 결과를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면접조사냐 ARS 조사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온다. 이런 해석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같은 조사 방식을 써도 결과가 너무 다르게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정치 결정을 당도 그렇고 후보도 그렇고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론조사 날림 이걸 막기 위해서 제도 개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너무 많은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업체들이 시간에 쫓겨가지고 날림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부실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발표한 걸 보면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약 7개월 동안 공표된 20대 대선 관련 여론조사가 200개였답니다. 200개. 7개월 동안 200개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유권자가 거의 매일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접한 셈이죠. 엄청나게 많은 거죠. 여론조사 업체들 간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품질이 저하됩니다. 그냥 빨리빨리 하자. 빨리빨리 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결코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똑바로 하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냥 긴급여론조사 이런 거는 제대로 안 했다.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 지금 여심위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업체가 76개입니다. 1990년대 초에는 여론조사회사가 10개 정도였는데 30년 만에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지금 여론조사 업체 76개 이걸 외국과 비교해 보면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정치여론조사 회사가 13개밖에 안 됩니다. 일본 경우에도요. 일본 여론조사협회에 등록된 회사는 20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거죠. 프랑스 13개, 일본 20개. 그런데 우리나라는 76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난립하다 보니까 여론조사 수준, 수주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어떨까요? 국민들이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도돌이표 현상이 있어요. 도돌이표 현상. 대선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 1등이구나. 이러면서 국민들 여론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면 아 이렇게 영향을 미친 상태에서 또 여론조사를 하면 또 이게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돌이표로 계속 돌아가는 그런 측면이 있죠. 이게 반복되다 보면 부실한 여론조사 기관이 대통령을 엉뚱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 싸잡아서 비판하는 건 아니고 너무 많다 보면 76개나 되고 수주 경쟁 치열하다 보면 자연히 너무 당연하게 제대로 조사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뭘 결정한다라는 게 정말 엄청난 잘못된 결과 가져올 수 있어요. 엉뚱한 사람을 올리려면 올릴 수 있습니다. 물어보는 방식, 조사하는 방법 이런 거에 따라서요. 퍼센티지 올릴 수 있습니다. 진짜 문항, 질문하는 내용, 문항만 살짝 바꿔도요. 훨씬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너무나 난립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 조금씩 보여드렸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